다 내리면은 한 8시 반이나 9시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구요. 근데 뭐 금방 내리겠네. 저거 다 내리면 우리 또 내려주는거에요. 우리 내려주는거에요. 이거는 어디 가는거에요? 이거에요. 광명. 광명은 시간이 없겠네. 그냥 가는대로 예. 돈 10만원 나올것 같은데. 약 10만원 더. 그것도 안줄라 그래요. 10만원도 안나올라 그래. 10만원도 못달라는건 안달라고. 네. 여기 왔으라고 또 그 돈을 주는데. 왔으라고 또 그 돈을 주는데. 나는 내려갈때가 짐이 더 많아요. 부당차세요? 저기? 네. 부당차요. 아유 당연하죠. 집에서 많이 차라.